안전! 이번 시간에는 팔자 매듭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되어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쓰임새에 따른 견고함과 활용을 잘할 수 있게 쉬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매듭법이라고 해도 어렵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팔자 매듭법은 활용도가 높고 견고하며 매듭법 자체가 까다롭지 않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격에 강한 매듭법으로 낚시나 등산 또는 건설 현장에서도 사용하며 가정에서는 빨랫줄을 설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팔자 매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법의 명칭과 같이 숫자 8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의 길이는 자신의 사용 용도와 줄의 두께에 따라서 길이를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을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줄이 이런 식으로 위에 움직이지 않는 기준선의 위에 놓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한바퀴 아래로 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감아주고 움직이는 줄을 이 원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숫자 8이 연상되십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뒤집어도 숫자 8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줄을 기준선과 줄을 이렇게 위에다 놓고 하셔도 되지만 반대로 밑에다 놓고 하셔도 똑같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다 놓았을 때는 반대로 위로 한번 오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줄이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돌려오는 줄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줄이 아래로 가 있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아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움직이는 줄이 위에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움직이는 줄이 밑에 있을 때는 한바퀴 돌려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8이 되겠죠. 보통 매듭을 맸다가 착각하시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매서 바로 바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오게 되면 이건 일반적인 올매듭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짜매는 매듭이 되겠죠. 언뜻 보면 팔자 매듭처럼 보이지만 팔자 매듭은 아닙니다. 한번 짜매는 매듭 그러니까 이 팔자 매듭을 매실 때는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갔을 때는 한바퀴 감아줍니다. 반대편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팔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줄이 움직이는 줄이 아래에 놓여 있을 때 아래에 놓으실 때도 이렇게 한번 감고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구분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선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한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그 감은 기준선을 첫 스타트가 위에 있었으면 위로 첫 스타트가 아래에 있었으면 아래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 팔자 매듭은 아까 처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고리를 걸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팔자 매듭을 이용한 고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을 이런 식으로 두 선을 나란히 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배웠던 한 줄 팔자 매듭법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놓고 반대로 감아서 반대로 감아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빼면 이런 식으로 팔자 매듭이 완성입니다. 더불어 아까 한 줄에서는 없었던 이 고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보통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걸었을 때 걸 수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안전바라든지 안전난강떼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걸 수 있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리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고리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이 동그란 고리 같은 경우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이 고리에 넣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팔자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부분을 이 안에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매듭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아주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아래에서 넣고 또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끝단 처리는 그냥 일반적인 올 매듭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뒷선 처리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팔자 매듭이고 쌍팔자 매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매듭 자체가 충격에도 강하고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매듭법도 한번 익혀 두시면 쉽게 까먹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낚시에도 이런 부분 찌하고 봉하고 연결할 때도 사용을 하시고 실제 등산하실 때도 안전고리하고 실제 어떤 물체를 감을 때 넣을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